반갑습니다. 정규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고2 전반부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은 다항식의 연산이고, 너무 좀 쉽죠? a에서 b를 빼라고 돼 있는데, a가 3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다가 더하기 y제곱이고, b가 x제곱 더하기 xy의 빼기 y제곱이니까, a에서 b를 빼시면, 2x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에다가 플러스 2y제곱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에 이렇게 들어있죠?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실수 x에 대한 조건, x는 1보다, 뭐래요? 크다? 크다의 부정을 찾으라고 돼 있는데, 크다의 반대가 작다가 아니고요.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찾아주시면, 정답이 2번에 이렇게 들어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5c3 곱하기 3팩토리얼이네요. 5c3 곱하기 3팩토리얼인데, 이거는 5개 중에서 3개를 고른 다음에 배열했기 때문에, 5p4랑 똑같죠? 5p3이랑 똑같죠? 5부터 시작하셔서 숫자 3개 곱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60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정답이 4번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그림은 두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g합성 f2라고 돼 있는데, g합성 f2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 왼쪽 그림에서 2가 어디로 간지만 보시면 돼요. 2가 어디로 갔어요? 3으로 갔죠? 그럼 이건 g3과 똑같으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3이 어디로 갔습니까? 5로 가버렸네요. 정답이 5번. 이렇게 앞에 4문제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푸시면 되고요.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 2,3을 지나고 직선, 3x 더하기 2y의 평행한 직선인데, 이 녀석이 5,2,3을 지나니까, 3이 6 더하기 6 더하기 a는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12 확인할 수 있겠죠? 문제는, y 절편 물어봤으니까, x에 0 한번 대입해 보시면, 2y 빼기 12가 0이라서, y는 6이죠? 그 정답이 1번 확인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6번은 복수호수, 2-i 분의, a 더하기 3i, 이 녀석의 실수 부분과 허수의 합이 3일 때, a의 값은, 실수 한번 해보자. 2 더하기 i를 위아래 곱하시고, 그러면 분모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ai, 6i 빼기 3, 그래서, 5분의 1로 묶으셔가지고, 실수 부분이 지금 2a 빼기 3이 나왔죠? 그 다음에, 5분의 1로 묶으셔가지고, 허수 부분은 a 플러스 6i가 나왔는데요. 요거 두 개 더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의 1로 묶으시고, 3a 플러스 3이 됐는데, 그것이 얼마? 그것이 3이다. 그래서 3a 플러스 3이 15다. a는 4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